안녕하세요. 멋진 국두, 인국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민민입니다. 봉봉! 민민, 안녕? 우리 오늘... 태웠어요. 왜 그러죠? 어... 저는 그냥 약간 그... 지하철에서 취하는 문쟁이 있었을 때나... 초반에... 아! 이거 생각해! 응. 그때가 저는 초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기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거를 아주 평소에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 약간 저 촬영하면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또 마음이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내가 정말 힘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고 응. 약간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신 아무래도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여자들은 좀 많이 설레게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옷을 왜 그렇게 입어? 화장은 이게 또 뭐고? 왜? 나 이상해? 응.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마. 누군, 누군. 설레게 하는 거. 응. 저는요? 아, 암니혁 대표님이요? 아, 되게 그냥 그만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 그랬어요. 아니, 암니혁 대표님이랑 뭐 매 회마다 뭐... 주옥같은 명대사를 지금 날려주고 계시고 계시네요. 응. 예. 아주 아주 특별한 킹콩이지? 땅콩 같은 킹콩? 박순아. 아, 배워. 나 좀 좋아해, 조금. 하... 고를 수가 없네. 도인턴. 개인적으로. 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냥 부른다. 그냥 부른다였는데 네, 부른데 계속 안 와가지고 점점 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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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온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그렇죠?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 웃음을 참고. 하하하하하하 밤 열 시만되면... 힘이 더 세진다구! 힘이 더 세진다구! 하하하하 오직호 선배님. 예. 그녀의 토요일 밤 열한 시만되면 조금만 더 힘이 세지고 그래봐야지 못 들어줘! 예,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 참기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공기사님이랑 그냥... 진짜 조금 웃었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저라면... 일찍 고백을 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음... 하지 않을까... 역시 사람 타인인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몰랐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를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좋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혼인 빼고. 너무 두네. 저는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근데 뭐... 국두의 그런... 성격상... 막... 포기하거나 좀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의심장합니다. 네... 네...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아무리 밀쳐내고 아무리 거부해도... 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바이주이... 하하하하 진짜... 주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에게 도봉순이란? 저에게 도봉순이란? 저에게 도봉순이란? 저에게 도봉순이란? 정말 저에게는 히어로... 에요. 음... 음... 그냥 제 자신? 그냥 저? 네... 네... 좀... 무직한 친구? 네... 그동안 또... 만민혁을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 그리고 도봉순이란 곡들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5개월 동안 촬영을 했는데 이제... 끝이 나니까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정말 좋은 드라마였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방송하는 3개월 동안 항상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신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마지막이 남았다는 거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도봉순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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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밤 11시만 되면 유난히 힘이 세지는 도봉순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통쾌하게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본방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센 여자 도봉순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방사수 약속해주세요. 약속! 떡볶순 꼭 봐라. 나대지 말까요? 시청자 여러분 힘센 여자 도봉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잘 가 여기 아름다운 벚꽃도 네... 헤어집니다. 우리 오늘 헤어져요. 그동안 메이킹둥이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걸 모르겠다고 했는데 많이 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끝까지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이네. 나 오늘 거 아니야. 연기 되게 잘한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